다음은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.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다가 선생님들이 자격증까지 다 따신 거예요. 3년, 저희가 3년 됐거든요. 3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다는 거는 저도 거의 5주 동안을 바쁘신 내도 불구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대단한 여리와 성의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같은 스트레칭을 갖게 된 거 아닌가 해서 생각합니다. 천천히 걸어가네 가평포도 화이